가수 정동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7일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의 공식 팬카페를 통해 정동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동원은 스케줄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주기적으로 자가키트 검진을 진행하고 있었고 16일 시행한 자가키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면서 17일 오전 더 정확한 검진을 위해 PCR 검사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속사는 정동원이 2차 백신까지 접종을 마쳤으나 돌파 감염됐다고 전하며 현재 정동원은 무증상 감염으로 건강하게 회복 중이며 가족이 소속사와 함께 케어를 진행 중에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빠른 쾌유를 기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